전창걸 울진군수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활 속 플라스틱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고고 챌린지는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실천 한 가지와 해야 할 실천 한 가지에 대한 약속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서장 후 국립해양과학 관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하게 된 전창걸 군수는 일회용 비닐을 사용 안 하고 무라벨 제품 우선 구매하고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유들이 해양 쓰레기로 많이 버려지고 있어 우리의 바다를 위협하고 있다며 청정한 울진의 자연은 가장 큰 자원이며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니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깨끗한 울진, 깨끗한 지구를 만드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창걸 군수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조석태 울진 해양경찰서장과 남병훈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범수 한국수력원자력, 하늘원자력 본부장을 지목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